1. 2. 3. 4. 4. 아빠 아빠 포즈 좀 취해보세요. 포즈. 왜 찍어? 심심해서요. 아 못해요. 못해요. 왜 저래가 우퉁을 벗고 돌아다녀? 펜던트 자랑하려고요. 펜던트 잘 보이라고. 이거 뭔데? 민희한테 선물 받았대요. 뭐? 언니가 웬일이야? 여자한테 선물을 낳았고? 진실한 사랑의 승리죠. 안녕하세요. 안녕. 아빠가 이거 갖다 드리라고 해서. 그래 수고했다. 야 너 요새 왜 성장 클리닉 안 오니? 아 답답해서요. 국회에서 언제 키 커요. 야 안 하는 거보다 낫지. 아 됐어요. 저는 그냥 매력적인 아담 사이즈로 살기로 했어요. 저 갈게요. 저렇게 끈기가 없으니까 공부를 못 하지. 그럼 언니는 끈기가 없어서 키가 안 큰 거야? 아침내가 진짜 아침도 해볼래 너? 아니요. 아니요. 먼저 다녀요. 야. 예. 저요? 저요? 여기 너 말고 누가 있냐? 왜요? 왜 이러니 인마? 야. 사녀 자식이 이런 것도 달고 다니냐? 왜 이러니 인마. 야. 쩐 좀 주고 가라. 돈이요? 저 돈 없어요. 하. 뭐 없어? 예. 없어요. 없어요. 너 뒤져서 돈 나면 병원에 꿀방 한 대씩이다? 예. 이래도 없어. 이래도. 너. 너 100원에 꿀방 한 대씩이라고 그랬지?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왜 그랬다. 또 수포도 맞아? 아. 어떤 자식이 돈 내노라고 씨. 뭐? 아. 없다고 그러니까 백원 한 대씩 꿀방 먹인다고. 뭐. 뭐. 그래서. 5천 원 낳았다고 씨. 야. 그런 꿀방 뭐 이상해드렸어? 너무했다. 아니. 어떤 자식이 그런 뜻이라고 다녀? 누구야. 이 동네야? 몰라. 아니. 어디서. 어디서 그랬는데. 슈퍼 걸. 근데 키가 엄청 커. 뭐. 완전 거인이야 씨. 거인? 야 저번에 슈퍼 아줌마가 이 동네에 키 나리 가지고 이사 왔다고 했더니 그 집엔가 보다 내가 이 자식을 그냥 야 가 어디 그런 자식을 그냥 놔둬 야 가 빨리 진짜 코 나이는? 보기엔 들어보이는데 오다 슈퍼 아줌마가 그러는데 재수생이래 재수생? 누구세요? 야 니가 이 돈 뺏고 머리에 꿀밤 50도나 때렸어? 글쎄요 아닌데 아까 때렸잖아 니가 깡패야 니가 근데 이럴 때려 때리면 왜요? 뭐? 야 니가 엄마 나오시라 그래 아무도 없는데요 뭐? 야 뺏은 돈 다 내놔 없어요 뭐? 빨리 안 내놔? 야 이거 뭐야? 이거 니 목걸이 아니야 맞아 저것도 뺏어갔어 야 빨리 내놔 어서 안 내놔 갖고 갈 수 있으면 갖고 가봐요 야 빨리 내놔 아유 난 자리 똥짜름한 것들이 뭐? 야 너한테 불러버렸어 야 야 이 자식 안 나와 나와 이 자식아 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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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집에 맞지? 어 다시 목걸이 한 대 줬어? 못됐어 왜? 아 그 자식 키가 얼마나 큰지 보는 데만 해도 아 목 디스크 걸린 줄 알았는데 진짜 아 그렇게 커? 괴물이라니까 아 그 자식 머리라도 된통 갈겨주고 갔었어야 됐는데 닿질 않아 닿질을 아 너 얼마나 크길래? 되게 궁금하네 아휴 다른 거? 저거 어때? 고로케 고로케 별로 싫어? 맛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뭐 먹어 소세지 빵 먹자 그냥 엄마 뭐라 그런다고 괜찮아 소세지 빵 먹자 저건 어때? 저건 싫어? 저거? 아니 뭐? 진짜야? 예 예 여기 머리 홍난 거 좀 보세요 아니 뭐 그런 못된 자식이 있어 얼마 전에 이사 왔대요 키는 얼마나 큰지 올려다보는데도 목이 아파서 진짜 아니 키가 아무리 커도 그렇지 그래서 그냥 온 거야 아니 어떡해요 머리라도 그냥 갈겨주려고 해도 손이 다 찔렀는데 아놔 이놈의 자식을 야 근데 그놈 그렇게 커? 어우 정말 정말 커요 아이 나 야 니네 친구들 중에서 힘 세는 놈 두 놈 한번 불러 빨리 예? 아 빨리빨리 그놈 집 앞으로 모이라고 그래 얼른 야 없는 거 아니야? 아무도 없는 거 같은데요? 어? 온다 저 자식이냐? 우와 엄청 크다 어우 키 더럽게 크네 야 저요? 그래 너 니가 우리 애 돈이랑 목걸이 뺏고 꿀밤 50대 때렸다며 왜요? 왜요? 이 자식이 진짜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야 얘들아 왜 이러세요? 왜 이래? 왜 이래 이 자식아 나도 너한테 똑같이 꿀밤 좀 이겨주려고 그런다 너도 얼마나 아픈지 한번 맞아마라 이 자식아 왜 이러세요? 왜 이러세요? 너도 한번 맞아보란 말이야 이 자식 야 넌 우리 집 시켜 싫어요 빨리 시켜 이 자식아 싫어요 이 자식이 야 이 자식 집으로 데려가자 예? 왜 이러세요? 빨리 집으로 데려가 자 이리 와 이러지 마세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러지 마세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러지 마세요 글쎄 이리 와 이 자식아 야 이리 가봐 너 꼼짝 말고 서있어 자식이 말이 어디서 해 머리를 너도 꿀밤 대통 한번 맞아 봐 야 꽉 붙들어 자식아 이 자식아 그만 하세요 아직 멀었어요 이 자식아 이리 와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야 이 말기 너 또 할까 왜 이러지 마 왜 이리 와 왜 이리 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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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해 죽었다 이 자식아 야 야 야 야 야 날 봐라 보는 내게 어 너를 잇기 위해 나는 춤을 춘 거야 모든 거를 이 빗속에 묻어버린 채 오우야 아 다들 안 사던 빅틸이 있죠? 다 자 끊어버린 말이야! 그래야 나도 빅틸이 있어 대사 인마 대사 인마 이거라도 써먹으면 어떡해 하... 너무 죄송합니다